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신인배우 김인희입니다. 100초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어... 핸드폰이요. 연기할 때? 집이요. 사진촬영? 눈웃음? 파란색이요. 틴트요. 제주도요. 하트 많이 씁니다. 쏜애플 서울이라는 음악이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여름이요. 도시. 다친 결말이요. 행복한 거 보기. ESFB입니다. 파란색 배경화면이에요. 행복하자. 짐그스. 패스. 사망요우 많이 들었어요. 배우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한식하는 시. 콩이요. 일본 글자. 어... 어... 연기... 잘하는... 배우. 다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나오기로 약속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네, 당연하죠. 지금까지 신인배우 김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연기 gamb redo happen. 홍금만 더 확인하시고